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환경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날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은 성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책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히 종교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종교 경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 책이, 성경이 창주주의 책인지 아닌지 자세히 읽어봐라 그 뜻입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배운다면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성경에만 인간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왔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 무대에 세우신 이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거로는 마음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역사 무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나라를 딱 세우시고 미리 이스라엘 역사를 미래까지 다 기록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10절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해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 목적이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창조주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어디 한 반을 딱 맡았는데 반 전체가 다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 명을 딱 불러가지고 본보기로 혼을 낸다든지 하면 선생님 어떤 분이신구나 전체가 다 알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세계 대표로 딱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를 대표해서 순종할 때 막 가장 큰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할 때 가장 큰 저주를 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배워보시면 정말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복과 화를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정말 그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복과 저주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불순종할 때 축복과 저주를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를 거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환란과 저주를 통해 전세계에 흩어졌다는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이 28장에는 이스라엘의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주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녀의 고기를 먹은 민족은 없을 겁니다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것이다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에 분산당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칼에 죽임당할 것이다 이방 땅에서 삼키울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이 28장에도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전세계 망한 이후에 전세계에 흩어짐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 특이한 것이요 진짜 이 말씀대로 거의 안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전세계에 그리고 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방치될 것이다 그리고 미치고 또 눈이 멀고 이 심장병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심장병에 걸릴 것이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간단한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what's your video clip after the first world war eastern europe such as poland and romania had equality of citizens but not to the jews the jews were discriminated against they couldn't practice law or medicine they couldn't trade properly their students couldn't attend universities and when russian revolution began they outlawed zionism and whoever learned heboh was sent to siberia i as a member of parliament with nine others visited buchenwelt concentration camp some people believe that the reports of what happened there are exaggerated and punish have been so calculated so malignant and so devastating that civilization cannot tolerate their being ignored close your eyes and look close your eyes my friends and listen listen to the silent screams of terrified mothers listen to the prayers of anguished old men and women listen to the tears of children jewish children a beautiful little girl among them with golden hair whose vulnerable tenderness never left me look and listen as the victims quietly walk towards dark flames so gigantic that the planet itself seemed in danger 역사는 가장 확실한 진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 경고가 되리라 자 우리 어제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소동과 고모라 이스라엘 심판을 받았던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이유가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위험한 곳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아이가 건강하게 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경고가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는 무엇이든지 이전에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는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소동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역사 학자들 하는 얘기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민족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아주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 왜 옛날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칠까요? 역사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기 성경 말씀입니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필름을 봤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게 내버려 두시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질문을 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멸망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부모도 육신적인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일부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손종했을 때 형벌을 받았다면 이방인은 훨씬 더 큰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걸 교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불에 태운 뭐가 더 잘 탈까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망해갈 때 이방인들이 보고 비웃고 이렇게 자기는 괜찮다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샘플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방인들 보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고난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나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뿐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림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또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거울 왜 보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처럼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약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소는 안 가지만 지옥은 간단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아주 멀쩡하던 분도 말씀을 들을 때 되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청교도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졸면 지옥불 가운데서 깨어나서 영원히 졸지 못하게 된다 부서말이죠 부서말이죠 열방 중이여 들 것이오 칼을 빼어 따르게 하리니 땅이 황무하리야 세 가지 저주죠 이 말씀 그대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죄로 전세계에 흩어지고 칼이 따르고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여우수와 성경에 보면 가난한 땅이라고 해서 아주 비옥한 옥토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이후에 완전히 황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형벌 받는 기간이 다 끝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또 그 땅이 옥토로 바뀌고 전세계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 시작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끝까지가 문자 그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까지는 종말이 안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때 세상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은 성경대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것과 동시에 시간과 같이 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증조가 한꺼번에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시면서 성경에는 정말 미래의 일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미래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쓴 책일까요?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운명도 성경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인생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정론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정론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져 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정론을 철통같이 믿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세례받는 것도 거듭나는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가 성경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것도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속으셔도 천국 가는 문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음을 건너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것만큼 충격적이고 슬픈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면 어떡하실 겁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2절 23절 읽어주시죠 I'll read verse 22 to 23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have you not prophesie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ne many wonders in your name? verse 23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자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eople say they've done many things in the name of the Lord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별 것을 나했습니다 they did many things they lead their spiritual life they fixed the diseases and also they preached the gospel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도 되고 성교하로도 갑니다 even without being born again you can become the preacher 그런데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but it cannot replace the issue of being born again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건너갔는데 난 널 모르겠다 하면 그건 진짜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let's open 2nd Corinthians chapter 13 고린도 후서 13장 2nd Corinthians chapter 13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지 주님이 진짜 내 속에 들어와 계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자기 구원 문제입니다 The most crystal clear thing that you have to make in this world is whether you are born again or not Queen Elizabeth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Queen을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Knowing Queen Elizabeth personally and knowing just her by information there is very different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복음이 내 속에 믿어진 거는 다른 거예요 knowing about the gospel and came to believe in the gospel is different 대살로니언 전서의 이 복음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으십니까? Do you have that power, Holy Spirit and big assurance? 이건 내가 강제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These do not come by you saying I believe, I believe but rather this is given by the Holy Spirit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웨슬리, 존 웨슬리 is the beginner of the Methodist church 거듭나기 전에 미국으로 선교길에 오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죽게 됐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듭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두려움이 있는데 평신도들 같은데 평안한 거예요 웨슬리가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거듭난 무리들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질문했어요 선교사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의 일기에 보면 자기 대답에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 이후에 성령이 증거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다고 자기 책이 기록합니다 요한웨슬리는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 것하고 교리를 머리로 이해한 것하고 진짜 성령이 믿어지게 한 건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해져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계신 것을 정확히 모를 때는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느냐 못 가느냐 둘 중 하나니까 그때는 마음이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에 대해 문제는 심각해지고 진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성경 배우는 시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벌써 이제 이틀이 지났고 오늘까지 3일이 남았는데 그 5일 동안의 기간에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면 빠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무슨 목사나 신학 박사에게 한 게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 보금 13장입니다 누가 보금 1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문통과하는 거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유명하죠 철로역정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거듭날 때 주인공이 거듭날 때 문을 딱 통과하면서 죄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문통과하셨죠 문통과하실 때 몇 시간 걸릴 수 있습니까 문을 통과하는 건 순간입니다 거듭나는 건 순간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여기 12장 32절입니다 읽어주시죠 분명히 주님은 적은 물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적은 물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배워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인 걸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그러면 성경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도 생기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세 가지가 약속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머리를 허락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재물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세 번째는 전쟁할 때 도와주겠다 진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머리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뛰어난 정치가 그리고 예술가 사상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대인의 비율이 높거든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말씀이죠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그 큰 나라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다 여러분 노벨상 20% 이상을 이 민족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금융, 언론, 학계 모든 분야에서 거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8장 17절 18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돈 버는 재능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60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 인구의 약 2%죠 600만의 유대인들이 2억 되는 미국을 돈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건 지금 상식입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아시아, 러시아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자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와 23장 9절을 보면 전쟁할 때 도와줄 텐데 너희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해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8일에 독립을 한 이후 다음 날부터 4번의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 중동전쟁은 6일 전쟁, 6대 워라고도 유명하죠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한 명과 천명을 교환한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18년 통계까지 22.5%가 유대인입니다 자, 평균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112배 정도가 더 많답니다 자,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로다 자, 그렇게 놀랄만 하죠 진짜 그 한국도 교육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뜨고 있는 교육이 유대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한국 원마대사에서는 야, 진짜 유대인 머리 좋다 감탄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체스 챔피언의 47% 또 사상가, 심리학자들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동부 8개의 명문대학을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자, 여기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어 감독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와 그의 다음 후계자 스티븐 발머 두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 요즘 정말 엄청난 기업이죠 레디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둘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애플 스티븐 접스 돌아가셨죠 자, 그리고 이 델 컴퓨터 개인,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잡은 사람입니다 자, 인텔, 인텔 기업의 그 앤드류 그로브 자,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이 사람은 다음 대선에 도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뉴욕 시장을 세 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지금 세계 재벌 1위입니다 돈이 많은가 봐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아마존, 진짜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초당 50건씩 배송을 처리한 됩니다 주문 클릭을 한 이후에 트럭에 신는데 딱 30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인데, 래리 앨리슨 여러분, 이 아이언맨 영화 아시죠? 이 주인공이 래리 앨리슨을 본다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아주 그 주인공이 부자로 나오는데 세계 10대 부자입니다 자, 그리고 퀄컴의 어윈 제이콥스 자, 이 영화 산업,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IT 산업뿐만 아니고 영화 산업, 패션 산업, 외식 산업 각종 사업에 거의 대부분 진출해 있습니다 보시는 이 트레이드 마크들이 다 유대 자본이고 유대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CNN, CBS, ABC 미국의 각종 주요 신문들도 유대인들이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은 귀와 눈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불과 70, 80년 전에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유대인 경제적인 성공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를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디언지에도 런던의 유대인과 부의 관련에 대해서 또 뮤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 5대 국물 시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 5대 국물 시장이 80%를 장하고 있는데 다 유대 자본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쥐고 있다는 건가요? 생존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완전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카길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의 감자는 카길을 통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수확할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다 유대인들이 인공위성까지 띄워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시장도 88%를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세븐 시스터즈 말이 단어가 참 많죠 원래는 이 메이저 일곱 석유 회사를 말한 겁니다 이 중에 여섯 개가 유대 자본입니다 브리티쉬 펩트롤 영국, 브리티쉬라고 영국 것 같은데 유대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네 개가 데이비드 로펠러 자본입니다 자,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데 로스차일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죠 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만 먹으면 먹이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파워를 주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돈 버는 재는 주겠다 하고 조금 돈 벌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역사상 이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 지구인 모두에게 3,300 파운드 줄 수 있댑니다 자, 그 신명기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의 50장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스라엘이 부순종 자꾸 하니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쳤으나 아주 멸방하게 하진 않고 나중에 회복시킬 건데 나중에 회복시킬 때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고 왕들이 봉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언제 쌓는 거냐면 외부의 적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미국이 완전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진짜 우리 시대에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이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힐러리와 그 에이펙을 함께 찾았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에이펙은 이스라엘 로비단체인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스라엘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아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오 성취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바냐 3장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래 땅에 모으실 건데 그때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의 성출을 보고 있습니다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받는다 하셨는데 어떻게 칭찬받는지 제가 성취를 보여드리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This is what Trump said right before he became president I love Israel and honor and respect the Jewish faith and tradition My administration will stand side by side with the Jewish people and Israel's leaders to continue strengthening the bridges that connect not only Jewish Americans and Israelis but also all Americans and Israelis Together, we will stand up to the enemies like Iran bent on destroying Israel and her people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and Israel safe again 자, 이 정도 하면 명성과 칭찬 얻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극과 극을 이동하는 민족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족을 안 믿으니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기록된 역사를 성취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1서 3-5 5-6 I have declared the former things from the beginning They went forth from my mouth, and I caused them to hear it Suddenly I did them, and they came to pass 4-6 Because I knew that you were obstinate, that your neck was an iron sinew, and your brow bronze Even from the beginning I have declared it to you Before it came to pass, I proclaimed it to you Lest you should say, my idol has done them, and my carved image, and my molded image have commended them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God is the one who foretold, foretells the history of Israel and achieves it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What's the reason for doing that? 자, 사람은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People are prone to making excuses 사람은 마음이 강박할 뿐 아니라 우연이다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We are heart is not only stubborn, but we also say this is by chance 이스라엘은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민족, 그것도 우연이다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People may say that 이스라엘's two extreme history is just by chance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말을 못하도록 1900년 전에 미리 성경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해서 다 보급해서 읽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실제 역사 무대에 세우셔서 그대로 홍초에 나가시니까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미리 성경을 보고 말해 놓으면 핑계대기를 수 있잖아요 Because without it, people may excuses 이사야 46장 10절 46, verse 10 자, 성경에는 계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억지로 껴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not that we are forcefully putting them together 44, chapter 44 7, verse 7 읽어주시죠 chapter 44, verse 7 And who can proclaim as I do? Then let him declare it and set it in order for me Since I appointed the ancient people And the things that are coming and shall come Let them show these to them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Here it says The things that are coming and shall come 자, 성경의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One third of the Bible is the prophecy 그리고 성경은 예언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 Bible's prophecy is so clear We can verify whether it's true or false 검증이 가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대의 성경의 예언이 눈앞에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흐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졸리신 분들은 잠을 캐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Let's open book of John chapter 14 요한복음 14장 Gospel of John chapter 14 29절입니다 Verse 29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기록하신 이유죠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역사 예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민족인데 왜냐하면 역사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 게시로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통일한국을 이루고 또 여러 4대국의 압제를 받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전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전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다가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666표를 받고 전세계가 전쟁,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핵전쟁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는 누구리래야 사람은 장래일을 모릅니다 미래일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도 사람으로 기록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도 그것보다도 옛날 사람에게는 미래일이었는데 성취가 다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 이것은 80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을 밟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성경 주석가들 성경을 해석을 해놓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해놨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국 유명한 설교자인데 잘 아시죠 스펄전도 눈에 보진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은 할 거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게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 설명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장 이사야 11장 43장 60장 66장 에스겔서 36장 39장 미가서 4장 스바니아 3장 로마서 11장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스라엘 회복과 독립을 예언하신 이유는 중요하니까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날아서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게 봉사를 받을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빈 땅에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정체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오도르 헤르셀리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스라엘 무브먼트 이스라엘을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시오니스트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불과 5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합니다 1897년에서 50년 더하면 1947년인데 정확히 말하면 51년 만에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66장에 이스라엘은 순간 생겨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66장 Let us take a look Isaiah chapter 66 8절 Verse 8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Isaiah chapter 66 Verse 8 읽어주시죠 자 이러한 일은 과거에는 없었다 그 뜻입니다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게 되냐 시오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순간적으로 그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화면을 보시죠 1948년도 신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하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전세계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2차 대전 기간의 유럽 지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2차 대전 후의 세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다가 언제 끝날입니다 마지막 끝날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중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점점 마음이 지금 닫혀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었을 때, 순종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세계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이제 전세계가 망할 차례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끝날에 돌아와서 말씀을 청중하리니 자 그리고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모아내고 이스라엘 그 원래 땅으로 너희에게 줄이라 모은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모은다는 뜻은 흩어진다는 사실이 없으면 쓸 수 없죠 이사야서 11장에는 사면에서 모은다 동선 안북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은 동선 안북 다 흩어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그 땅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선 안북에서 모은다는 표현이 있는데 동쪽과 서쪽에서는 오게 하고 모은다 하셨습니다 남쪽과 북쪽에는 표현이 좀 달라요 놓으라 언제 놓으라고 말합니까? 누가 잡는 사람도 없는데 놓아라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리고 남방의 기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묶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기원전 700년 기록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돌아올 때 누가 붙잡을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동서에는 모으게 하고 오게 하지만 남북에는 놓으라 구려하지 말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독립하기 전 성경입니다 1920년도 성경이죠 그리고 이건 킹 제임스 1600년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34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는 그냥 모읍니다 bring gather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6절에서는 북쪽의 일기를 놔라 남쪽의 일기를 붙잡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에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정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를 지나서 거의 정북방의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수단을 거쳐서 이디오피아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역사 속에서 구소련이죠 소련과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걸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1960년도의 신문입니다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소련은 유대인들이 본국 돌아가는 걸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이 되고 돌려보냈습니다 놓아라! 결국 놓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아셨습니다 소련에서도 잡았고 인권 문제가 해결해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도 잡았죠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실제 사진입니다 자, 왜 이렇게 돌아올까요? 어떤 사람 보고 야, 비행기표 아끼려고 저랬구나 이게 비행기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돌아가는 걸 막으니까 이디오피아가 이디오피아의 내전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중요한 정부 사람들이 도망간 사이에 한꺼번에 가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사면에서 모은다는 말씀이 실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정말 동서남북 안 온 곳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20절 21절 읽어주시죠 24절입니다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리고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6절 영어선경에는 돌 마음을 없애고 고기 마음 준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34절부터 36절도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착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우아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우아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36절에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 보라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 게 예세계 36장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전의 땅의 모습이에요 이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개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제가 자료인데 홈페이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강수량이 절반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내리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땅이 자갈과 석회질이라서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34절에는 황무안 땅이 기경된다 했거든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국토를 파이프를 건설해서 전국토를 물을 공급하기로 이스라엘이 결정합니다 내셔널 워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나라의 물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이 귀한 나라니까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해수를 담수화로 만드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 물을 재사용하는 비율이 86%랍니다 100의 물을 쓰면 86의 물을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스페인이거든요 21%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을 중동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 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비가 안 오는 나라에서 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된 농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사진만 봐도 성경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니까 모든 꽃과 나무에 파이프를 연결했죠 여기 파이프가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햇빛이 좋으니까 과일이 아주 맛있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정말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말씀처럼 성취가 됐습니다 누가 이곳이 사막이었다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글 지도로 봤습니다 보시면 노란색 세로로 표현된 여기가 국경인데 왼쪽이 이집트고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인데 이스라엘과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똑같은 기후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좋은 환경이었으면 사람들이 원래 좋으니까 이해를 못할 테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옥토가 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같은 각도에서 독립 전과 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장소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 장소는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이렇게 됐고요 똑같죠?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 재밌네요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여기 간단한 비디오 보시면 보시면 완전히 주변에는 다 사막이죠 이스라엘은 개간하지 않으면 농산물이 안 자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이 안 자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이 안 자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농업 공동체의 자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한 마디 했잖아요.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Who can write like this? 자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스라엘 독립 전에 1856년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레까지 약 40마일 한 60킬로 됩니다. 걸어가는데 사람 한 사람 나무 한 그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점점 그리너리가 많아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활하면서 한민족 이룰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두 나라로 쪼개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30절 펴셨으니까 보셔도 되겠네요. Let's look at chapter 37 22절 verse 22 21절 22절 읽어주시죠. I'll read verse 21 to 22 Then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Surely I will take the children of Israel from among the nations wherever they have gone will gather them from every side and bring them into their own land 22 And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on the mountain of Israel and one king shall be king over them all they shall no longer be two nations nor shall they ever be divided in two kingdom two kingdoms again 자 이스라엘 그 홈페이지 가보면 페이스북에 자기들은 하나의 신 하나의 민족 하나의 땅 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In their 페이스북 웹사이트 it says One God One People One Land 자 마크 트윈이 말하기를 모든 것은 없어지는데 왜 유대인들은 없어지지 않느냐 궁금해했습니다. 마크 트윈 questions All things are mortal What is the secret of its immortality? 말라기 3장 6절에 자 하나님은 바뀌어지는 분이 아니니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성경을 거짓말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면 됩니다. 사탄도 이걸 알거든요.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 시대에는 독일 히틀러 때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을 싹 없애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해와 달과 별이 떠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 없어진다. 얘기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이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도 없어지지 않는다. 선언하셨죠. 올브라이트 교수도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아주 놀라운 역사는 지구상에 없었다. 그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셨는데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다의 풍부가 돌아간다고 했죠. 왜 하필 바다의 풍부라고 했을까요? 고기 많이 잡는 뜻일까요? 우리 시대의 비밀을 밝혀집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라는 아주 특별한 바다가 있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사해바다에 미국 재산의 4배 정도 되는 광물질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핵전쟁 피해목글도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많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신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앞바다에서 엄청난 천연가스가 개발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스가 한꺼번에 발견되면서 수출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다 바다에서 난 겁니다. 매장량이 얼마나 많으냐면 번역을 못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유전에서 2,500억 배럴인데 세계 1위 석유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의 비슷한 양의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발견됐는데요. 시그니피컨트 퀀티티입니다. 100년간 쓸 수 있는 가스전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다의 풍부 라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날아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있을 때는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비둘기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 비행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면 크게 당합니다. 미가서 4장에는 특별히 또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젊은 사자와 같아서 지나가면서 다 찢으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전은자와 쫓겨난자와 환란 받게 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쫓겨난자였고 환란 받은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은자라는 말처럼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은 안 믿는 민족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은자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총리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유엔 총리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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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Now the Jewish people's odyssey through time has taught us two things. Never give up hope. Always remain vigilant.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It's Hebrew.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여러분, 히브리어는 지금 과거에 없어졌던 고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옛 옛 언어로는 없어졌던 언어를 재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어졌던 언어를 살려냈고, 없어졌던 화폐, 지금 세 개를 쓰거든요. 그걸 재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사람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한 나라가 되고,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미래, 러시아와 이란, 또 기타 터키 몇 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직 성취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간단하게만 보시죠. 먼저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지입니다. 38장 2절 마곡당에 있는 곡, 로스와 메셉과 두발 왕이 나옵니다.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사와 구스와 룻이 나옵니다. 2절에 있는 곡은 러시아입니다. 5절에 있는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나오죠. 6절은 터키 지역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전쟁 시기는 8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인데, 끝날,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 끝날이었습니다. 오래 황무아였던 이스라엘이 칼을 벗어나서, 칼의 죽임당하던 민족인데, 열국에서 모여들어와서, 지금은 평안하게 거하는 중이라, 지금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12절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세계의 부가 한 곳으로 모인 곳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39장에 나옵니다. 곡이라는 나라, 러시아의 결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잡지는 이스라엘에서 발행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자기 나라 칠 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러시아는 곰으로 비유됐습니다. 곰이 돌아왔다. 움직이고 있다. 놀라운가, 그럴 필요 없다. 에스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1935년도에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지,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기한 것이, 페르시아 나라 때, 특히 고레스라는 대왕 때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가 딱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또 되어질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보곤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상을 예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기상은 어떻게 될지 아는데, 왜 이 시기는 분별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라서 서쪽에서 바람 불면 비옵니다. 남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더운 바람이 붑니다. 우리도 영국 살면서 해가 좀 길어진다. 그럼 여름이 오고 있구나. 예측이 되잖아요. 더워지고 있다. 여름이 오는구나. 알잖아요. 이런 징조를 보고, 너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눈치채라. 그 뜻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아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사람들이 믿는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시대를, 표를 통해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간단하게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을 직접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생겼습니다. 선택된 민족, 그리고 율법, 성경을 직접 내려주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목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배척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아주 쉽게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징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진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 몸도 건강도 거의 일반적으로는 한꺼번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징조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무서운 7년 환란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은혜 시대 끝부분을 살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Matthew 24 3절입니다. verse 3 네 읽어주시죠.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 재림 때는 무슨 일이 징조가 혹시 있습니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징조를 하는 건 없다 라고 하셨다든지 마지막 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세 차례나 마지막 때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징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자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가장 많은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거 믿는 거면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온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적구를 쏩니다. 자 그리고 꼭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심상하게 고쳐주는 지옥 갈 사람인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천국 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 자녀 됐다 그건 역시 이단입니다. 잘못 처방하는 의사도 잘못됐지만 죽어가는 황자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의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10년 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평화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에 분쟁이 있는 곳이 별로 없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더 많아졌죠.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 페이지에 적기도 어렵습니다. 1, 2죠. 그리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실 7절에 찾으셨죠.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Matthew 24, 7 It says The nations will rise against nation, kingdom against kingdom 1990년도 보셨죠. 자 그리고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And famines Hunger belt hunger belt increasing 하루에 2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20,000 people die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배후에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식량 자금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영국인데요. 농사지는 땅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거 식량 자금률인데 지금 점점 줄죠. 자 식량 자금률이 식량 자금률이 줄면 어떻게 되냐면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금률이 팍 떨어진 다음에 곡물 메이저들이 값을 팍 올리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똑같은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과거에도 물론 지진은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진짜 최근에는 대형 지진은 뉴스거리도 안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페루에 대형 지진 났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질학자들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추를 자꾸 흔드십니다. 2사에서 24장에 나오죠. 자 지진이 많아지고 그리고 질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약이 개발이 되면서 질병을 정복했다고 큰소리 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질병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 조류독감 돼지 독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전염될 위험에 처해있죠. 사스 그리고 사스는 1주 만에 30개 나라에 퍼진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이동이 아주 많은 시대거든요. 중세 패스트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댑니다. 에볼라 이런 신문을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메르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에이즈 의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잡히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도 기근 다음에 나오는 게 페스틸런스죠. 질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두려운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곤 21장에 나오는데요. 운석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권능이 흔들리는데 운석이고요. 점점 운석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달도 뭔가 규칙을 자꾸 벗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환란시되어 있을 일인데요. 태양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태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작년 여름에 실감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 기억나세요? 그나마 영국은 좀 나왔습니다. 북유럽 보니까 자연 발화가 되어서 산불이 났더라고요. 북유럽 작년 신문인데요. 전세계적으로 아주 쩔쩔 끓는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불뼛 더위에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래를 삼아서 바다가 못 넘어오게 규칙을 잡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을 자꾸자꾸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원래 파도가 모래를 못 넘게 하나님 정해놓으셨죠. 우리 시대에 쓰나미라고 해가지고 넘어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뉴스인데요. 바다 해수면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BBC에서 그대로 캡처한 건데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기 24장 32절 33절 읽어주시죠. 32절 33절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망하지 않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신약성경 25구절 중에 한 구절 25분의 1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구절이에요.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마지막 징조가 한꺼번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뒷시대 환란 시대 환란 환란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환란 시대 때 벌어질 일들이 지금 보여요. 마치 태풍 속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빗방울이 떨어져 느낀 나의 뜻입니다. 환란 환란 전에 사는데 환란 속에 벌어지는 일을 보는 특별한 시대 예요. 이런 것을 본 시대가 없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는데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스티븐 호킹 그 사람도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백년 이내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 Шт 에 이내 의 이켄 이켄 삼 육 효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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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25년 내에 달을 식민지로 개척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이제 가망이 없다는 뜻이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달과 다른 행성 가서 정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그 전의 세상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걸 보는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이라. 34절, 35절 읽어주시죠. Verse 34, 35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을 보는 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지금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3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오직 육신적인 것을 통해 살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38절에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고 하셨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얼마나 가깝냐면 문 앞에 계셔요. 천년 전에는 걸어오셨다면 지금은 문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 문 앞에 계신 그림이죠. 예수님 문 앞에 계신 그림이죠. 오늘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밟히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그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환란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그럼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안 밟혔으니까 그날 이방인의 때가 끝났어야 되고 예수님은 오셨어야 되고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곳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아직 그 성전 땅은 이방인이 밟고 있어요. 반드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스라엘 독립 70주인을 기념해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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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러분과의 바쁜 날, 기록이 저렴한 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셨습니다. 지난 한 시간에 기억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확실해 이야기합니다. you have made history so for me this spot brings back personal memories but for our people it evokes profound collective memories of the greatest moments we have known on this city on a hill in Jerusalem in Jerusalem Abram passed the greatest test of faith and the right to be the father of our nation in Jerusalem King David established our capital 3,000 years ago in Jerusalem King Solomon built our temple built our temple built our temple which stood for many centuries in Jerusalem Jewish exiles from Babylon rebuilt the temple rebuilt the temple rebuilt which stood for many more centuries in Jerusalem the Maccabees rededicated that temple rededicated and restored Jewish sovereignty in this land and it was here in Jerusalem some 2,000 years later that the soldiers of Israel spoke three immortal words how a bite be adenu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is in our hands words that lifted the spirit of the entire nation we are in Jerusalem and we are here to stay we should not postpone this issue we should not postpone this issue we should not postpone this issue from tomorrow we are going to deal with more personal important issues 성경의 사실인 걸 아무리 알아도 자기 영혼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even if you understand the truthfulness of the Bible if you don't understand your own spiritual matters that you will be in trouble 내일과 모레도 꼭 좀 일찍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오셔서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